안녕하세요 앵비입니다. 오늘은 비비큐 황금올리브 닭다리, 불닭마요소스, 치킨무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크볶음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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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징어 계란하고 밀떡이 좀 더 맛있어요 계란하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계란하고 탕후루 계란하고 너무 맛있어요 계란하고 너무 맛있어요 계란하고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고춧가루 아삭아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고춧가루 바삭바삭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